저는 사실은 오늘요 S계를 한 시간 반 동안 다 다듬는 건 한계가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이 QT 강의도 그렇고 QT 공개 강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사서 보시거나 또 성경책을 좀 꼼꼼히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보는 방법 아 성경을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왜 그러냐면 제가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영어도 안 되면서 뮤직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들고 왔겠어요 정말 한 반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뮤직에서 유학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내가 너무나 감사함을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어떤 많은 지식을 배운 것보다도 제가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아 성경을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하는 그 방법을 배우니까 제가 분당우리계에 가서 이런 QT 강의를 맡고 뭔 강의를 맡더라도 성경에 관련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런 책을 참고하면 되겠구나 아 성경을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그게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거를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책 너무 좋은 책도 많고요 자료도 많고요 많아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르고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이 에스겔은요 그 구약 장을상 이게 묵시예요 묵시 묵시문학이에요 이 묵시문학이 뭐냐면 그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양식이 뭐냐면 요한 게시록이에요 게시록 그런데 단어 자체도 묵시 뭔가 이렇게 묵직하잖아요 어려워요 왜? 이게 뭔가 베일에 쌓여있고 이게 상징이 상징 상징이 많아요 상징 상징이라는 거는 뭐를 한번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강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인상 왜 인상을 줄까요? 왜 인상을 줄까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까먹지 않게끔 뭔가 너무 지금 지쳐있고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막 우리나라도 핫식스 레드불 이런 거 있거든요 에너지 드링크가 요즘 막 우리나라에도 막 두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쳐있을 때 뭔가 이렇게 그 다량의 카펜을 확 넣어가지고 흥분시키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 것처럼 묵시는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지쳐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이 많고 그럴 때 뭔가 충격적인 걸 확 보여주면 어떻게 확 깨겠죠 그런 게 묵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를 잘 풀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핫식스다 레드불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잘 먹어야지 얼마 전에 우리나라였나? 어느 나라였나? 미국이었나? 네 살짜리인가? 하여튼 그거 레드불 먹다가 죽은 애가 있었어요 아무튼 너무 갑자기 그 카페인을 그냥 한꺼번에 들이키니까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게 그런 위험성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단들이요 그러니까 뭘 갖고 성도들을 제일 유혹하겠어요 유혹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때요 충격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풀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이단들은 당연히 이 묵시를 가지고 기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가온다고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 하나는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그런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좀 뭘 나누고 싶냐면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선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 벌써 이 예언이란 말 자체부터 제가 호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언하면 우리가 꼭 무슨 미래 너무 생각하는데 물론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그게 묵시거든요 그런데 좀 더 구약에서의 예언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예언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의 의미가 있어요 선포의 예언이 선포의 의미가 예언 속에 더 크게 담겨 있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중에 미래를 말하는 이 묵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하면 무조건 꼭 미래를 예언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언서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서라는 거예요 예언서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큰 개념을 가지고 그런데 예언에는요 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도 어제 저희 어떤 순장님이 지난달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중에 많은 미래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 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이사야 7장을 보면 7장 10살렐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누구요? 이 말 이거 언제 많이 봐요? 크리스마스 때 많이 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어디서 봤어요 우리? 신약에서는 어디서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만우일 처녀 보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 그냥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많이 그렇게 설교도 들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예언이죠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죠? 메시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처녀가 누군지 알아요? 마리아인 걸 알죠?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가 우리는 지금 예언의 성취를 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지금 이사야 당시를 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처녀가 누구냐는 거예요 처녀가 이 처녀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사야 당시 이 처녀가 어떻게 애기를 낼 수 있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해지면 학자들은 그런 걸 연구를 하겠죠 그럼 도대체 이 처녀라는 단어가 뭐냐 거기서 연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라는 단어가 알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알마 알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좀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알마라는 단어 속에는요 진짜 처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그 처녀도 들어가고 거기에 또 결혼해서 애기를 낳을 수 있는 다 여성을 의미하는 의미가 바로 알마예요 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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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은 그 히브리어에서 완전 처녀 처녀를 의미하는 그 단어는요 따로 있어요 베툴라라는 베툴라 베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알잖아요 이 처녀가 정말 처녀가 있잖아요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그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 처녀잖아요 그럼 베툴라를 써야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베툴라를 안 쓰고 알마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냐 누구냐 그래서 이걸 놓고 하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는 아마 이때 처녀가 잉태한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랬을 때 이게 이 아하스가 그때 엄청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보일 테니까 그거 구해라 하는데도 여기 보면은 그 12절에 아하스가 이런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 이게 믿음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무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난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유다를 침입했거든요 위기의 상황인데도 뻗탱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다 위세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누굴 괴롭현대요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명히 네 생일권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옳다는 그 징조를 보여줄 거다 그 예언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그럼 진짜 아들이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그랬을 때는 학자들은 가까이 보면 누가 태어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태어나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이스라엘을 다시 호시키는 히스기야가 태어나기도 하고 그게 히스기야냐 근데 또 누가 있으냐면 곧바로 뒷장에 이사야가 아내가 아들을 낳아요 마을살라 하스바스 이름이 되게 이상하죠 마을살라 하스바스라는 이사야의 아들을 낳아요 그럼 이거냐 이거냐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중에 고대의 70인경이라는 70인경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비시 기원전에 그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이 이사야서를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하는데 이 처녀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헬라어에서 그야말로 그 동정녀 처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처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거죠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마태가 1장 2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선지자 누가 들어갈까요? 이사야 들어가겠죠? 하신 말씀을 뭐예요?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마태가 지금 뭘 인용하면서 설명하냐면 마태가 누구를 이사야 7장 우리가 가봤던 14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사실 어려워요 구약을 만약에 구약만 갖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느냐 구약은 완전히 이렇게 베일에 감춰진 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신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약의 빛을 가지고 구약을 보면 구약은요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명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신약이 있냐는 거예요 신약이 중요한 거예요 신약은 이 성경의 통일성과 성형을 관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약이라는 거예요 신약 신약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만을 놓고 보면 그렇게 논쟁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희승이하냐 마야살레 하스마스냐 그럴 수 있어요 논쟁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신구약의 통일성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힘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이 있기 때문에 왜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왜 이 이사야가 이사야서에서 보여주는 그것이 먼 비록 먼 얘기는 하지만 그 메시야에 대한 분명한 예언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오늘 이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1장 10혈절에 한참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색과 약혼하고 어떻게 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 그러니까 벌써 분명히 동거하기 전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알마라는 단어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게 아니죠 알마 속엔 무슨 의미도 있다고요? 천여라는 의미도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선지서는요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관점과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그 글자만의 집착해서부터 해석하다 보면은 이 의미들이요 너무 어떻게 될까요? 고쾌가 될 수 있고 너무 그 구약에만 머물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신약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누가 보고 24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때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뭐래요?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거? 그러니까 구약은요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들이 곳곳에 그림자처럼 상행적으로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신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신약의 빛 안에서 구약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자 이런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 에스겔에서도 우리가 에스겔에 보면 자 에스겔 자 36장 24절 이게 36장이 남아있죠 36장 24절부터 이런 말씀이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당에 들어가서 자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에스겔이 34장 이후로부터 회복의 말씀들이 계속 선포됐는데 그 가운데 이 36장 37장이 하이라이트죠 회복이 하이라이트인데 37장은 이 회복의 이 말씀을 생생하게 하나의 드라마로 영화같이 보여주는 게 37장 마름뼈 환상이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느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기고 그 다음에 새 영을 어디에 둔대요 너희 속에 두어서 이 속이 어디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마음에 두어서 너희를 완전히 새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잖아요 망하자고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귀환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백성들이 귀환하잖아요 그렇죠 귀환을 한다고요 귀환을 해서 거기다 새로 성전 짓고 예루살렘 만들고 하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언제 이게 언제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새롭게 새 창조의 역사는 그 시대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2사여서 7장 14절도 그게 그 당시에 준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의 증조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보면 그게 희승이야일 수도 있어요 정말 희승이야가 새롭게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던 역사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완전한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새로운 공동체 새롭게 시작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것의 완벽한 그림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어디서 하세요 요한보금에서 하세요 요한보금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지 거듭납니까 어떻게 해야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걸 니고데모가 물었거든요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자 가시고 볼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더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그랬어요 이것의 질문 왜 물과 성령이냐고 왜 물과 성령이냐고 왜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물과 성령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냐고요 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뭘 이루기 위함이라 선지자가 나에 관해서 말한 것은 뭐하기 이루미라 이루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맑은 뭐예요 물 그리고 뭐예요 영 세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맑은 물을 통해서 회개를 말하는 거고요 그 회개의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는 영이 세영이 성령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물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27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 영을 어디에 둔대요 너희 속에 누워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 이 윤례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어떻게 해요 행할지라고 해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뭐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하시겠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뭐래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어떻게 한대요 함께 거하시는데 어디에 거하신대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까 에스겔의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26절 보혜사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죠 성령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로만 보내시라 구체적으로 말하죠 성령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정리하면 내 영이 뭐예요 보혜사 그 보혜사는 뭐예요 진리예요 그 진력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여기 혹시 신천지 안 계시겠죠 신천지에 여기 와 계시지도 않겠죠 신천지에서는 여기 하나가 붙는 거예요 이 꼴 이 꼴 뭐가 붙어요 이게 붙는 거죠 웃지만 웃지만 제가 오늘 신천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 그 영원한 목자 그 난에 있는 것들에 따왔어요 이게 신천지에서 갖고 온 거예요 신천지에서 가르치고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2000년 전 초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보혜사 진리의 성령 여기까지 우리 지금 같은 얘기죠 성령이요 또 예수님의 것을 가르친다고 하였으니 여기까지 맞죠 우리 똑같죠 은혜로 보호하고 가르치는 스승을 말합니다 보혜사라의 보혜사의 그 한문풀이에요 보혜사 여기서 잘 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약속의 목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님을 대언자 곧 보혜사라함과 같이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이 대언자여 뭐의 보혜사? 유괴보혜사이며 신약 성경에 약속한 목자 곧 이긴 자입니다 누가? 그런데 웃지만 그런데요 이게 이다는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요 이만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놔요 왜냐하면 괜히 또 꼬트리 잡힐까봐 그렇죠? 하지만 엄밀히 그들의 교리 속에는 사람이라는 미묘하게 표현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교주 이만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건데 여러분 이거를 믿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신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유두교적 관점이 많아요 뭐냐면 우리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때로는 학자들도 이런 점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서 어떻게 성경을 접근해 들어가냐면 구약 자체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기에서만의 의미들을 끄집어내고 그거를 정리해요 그러면서 신약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 문제는 뭐냐면 이 오늘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주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하는 그 의미에 그 신약 성경의 의미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면서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이런 접근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왜 신약 성경이 주어졌냐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이 AAA라고 적혀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이 A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것들이 지향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교는요 죽었다 깨놔도 이사야 53장의 그 고난당하는 종 있잖아요 우리는 그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유대교는 A만 보는 거예요 53장 고난당하는 종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빛을 가지고 보니까 그 고난당하는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무슨 소리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시작이 신약 성경이죠 왜? 우리 완성된 게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게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이 완전한 게시로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모세와 선지자는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만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게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게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게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구약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보면 구약 자체에서는 이 A가 풀리지가 않고 A로 머무는데 아까 봤잖아요 그 보라 보라가 아니었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임만우엘이라 아니라 그 임만우엘이 뭐예요? A에서만 머무르면 그게 희쓰기한지 말살렬 하스바스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돌이켜보면 뭐예요? 아 그것이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단은 여기다가 어떻게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뭘 붙여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이걸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에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구약부터 쭉 끌고 오는데 여기에서 어디로 나아가느냐 사단의 재력은 여기에 다른 보금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는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그 빛을 가지고 구약들을 잘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요한 게시록도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8절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어떻게 하면 보혜사는요 분명히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까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육체의 보혜사란 말은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보혜사 갖다가 어떻게 붙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단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성경을요 갖다 붙이는 게 뭐냐면 칼빈의 해석을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여러 신학자들의 의미를 갖다 붙이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거에 저주받을 자라고 우리를 또 욕을 해요 그럼 또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듣는 것 같죠 우리는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왜냐하면 교회에서 칼빈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때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성경을 한번 에스겔을 보려고 해요 아까 이 그림 이 그림 가지고 신학에서 이 에스겔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그림들이요 나중에 이 에스겔과 뭐가 가장 많이 연결되냐면요 신학의 요한복음하고 많이 연결돼요 요한복음 많이 비슷해요 그 에스겔 1장이 중요해요 여러분 1장이 힘들긴 하지만 그 환상이 너무나 우리가 보는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막 내 생물이 나오고요 그 내 생물이 막 내게 날개를 갖고 있고 뭐 이상한 막 바퀴가 나오고 막 그 바퀴 안에 막 눈들이 막 그냥 들어가 있고 막 그것들이 막 움직이고 있고 막 이런 그림이요 우리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그림은요 바벨론 사람들은 많이 본 그림이에요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그 신을 수호하는 예 그런 수호신들이 그런 동물 그런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체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거예요 왜 내 생물이냐 거기 보면 내 생물이 뭐 사자 독수리 사람 얼굴 하고 있고 황소 네 개가 나오거든요 그 네 개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왜 네 개냐 이 네 개가요 바벨론의 신들이에요 신들 신들 그런데 바벨론의 신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막 의미를 둬가지고 그리고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냐면 그 네 개의 신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내 생물이 나와요 나온다고요 그 4장에 보면은 그리고 1장에서 그 네 개의 날개를 갖고 있거든요 네 개의 날개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달은요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14가 중요하고 666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숫자 자체가 중요해요 그런데 숫자 엄밀히 말해서 의미가 중요해요 숫자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달은 그 숫자를 막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분명히 내 생물이 네 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네 생물은 여섯 개의 날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는 또 왜 나온 거냐 날개는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개의 그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날개의 의미는요 이거는 이동성이에요 이동성 날개를 가지면 어디든지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는 여섯 개냐 날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시대가 그만큼 더 빠른 거죠 그런 상징성들이 있는 건데 그것들을 함부로 풀다 보면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러고 의미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늘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자 아무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에스겔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이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상징과 환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해하시라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이 힘든 상황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어때요 큰 충격 그런 인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많이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그런 상징들을 통해서 궁금하게 만들고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얘가 이스라엘에 왜 에스겔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그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배경이 약하니까 좀 어렵죠 이런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해석 큐티집 같은 데 나오는 해석이라든가 해설 그러면 우리 도움을 받으면 되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많이 듣지를 못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요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에스겔이 큐티 본문에 들어가 있고 올해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자꾸자꾸 접하면 접하면 이제 지식들이 생겨나는데 그동안 예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자제시켜줘요 왜냐하면 이게 함부로 해석되면 오류가 날 수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이건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 모든 책들이 다 상황을 다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이런 게 있어요 이쪽에 올수록 백그라운드 상황을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한 그런 성경의 장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가장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가장 상황을 알아야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서신서예요 서신서 지난번에 봤던 빌리포서 고린도전서 이런 서신서들은 상황을 모르면은요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상황을 모르면은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황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예언서라는 거예요 예언서 예언서 그리고 세 번째로 예언의 세 번째로 이 백그라운드 배경이 중요한 게 뭐냐면 파라브리스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같은 거요 이단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갖고도 장난을 많이 쳐요 의미부여 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이해하려면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상황 없이 그냥 의미를 넣어버리면 그건 이단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 세 개 그래서 서신서는요 배경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건 이런 스토리 이삭의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삭 바치는 그런 스토리 그런 것들 잠원 잠원 같은 건 배경 필요 없죠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들 율법서 같은 것도 우리가 신명기를 볼 건데 신명기 같은 거는 그렇게 큰 배경이 필요 없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만도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볼 때 아 이제 서신서설린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상황이 뭘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사야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는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어떤 왕신의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크게 지금 이제 많이 지인류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럼 구약성경에서 에스겔의 위치는 뭐냐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출 내민신 기억하세요? 다시 한 번 이게 뭐냐면 제가 성경 읽기 순서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주부의 범위 약자라는 게 있어요 성경 약자 그럼 이 삿 하면 삿 사에다가 시옷 하면 이게 이사야야 헷갈리잖아요 그런 게 약자라고요 여기 앞에 앞대가리 글자의 앞을 따왔단 말이에요 삿 같은 경우에 시옷에 여기 붙여가지고 뒤에 있는 자음들을 붙여가지고 읽기 편한 건데 그래서 어떻게 저 따라해봐요 창출 내민신 이게 모세우경이에요 그렇죠? 창출 내민신 그 다음에 수산 룻 사마왕하데아스느에 다시 한 번 사마왕하데아스느에 천천히 삼하 왕하데아 스 느에 그럼 여기까지 쫙 순서가 된 거예요 창출 내민신 수산 룻 삼하 왕하 대하 뭐예요? 스느에 그렇죠? 스느에에서 스 하면 이것만 스가 에스라예요 그렇죠? 에스라 느에미야 에스더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에스더 에스더 근데 쉽게 해보면 하나님의 창조 순서는 여자가 맨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먼저고 에스더가 맨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스느에 그 다음에 욕시 잠자나 욕시 잠자나 했죠? 욕시가 잠자나 이거 욕시 욕시 잠자나 욕시 잠자나 했죠? 욕시 잠자나 그 다음에 여기가 선지서예요 이 동네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대선지서가 다섯 개 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 여기까지가 뭐예요? 대선지서죠?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사, 바, 사, 렘, 에, 겔, 딴이에요 그렇죠? 예, 사람의 겔, 딴, 사람의 겔, 딴 쉽게는 사람이 결단했다고요 예, 예 예, 사람의 겔, 딴 예, 그랬을 때 에스겔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겔, 겔 겔퍼스가 아니고 겔 예, 에스겔 겔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의 겔, 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소선지서가거든요 여기 소선지서 예, 소선지서는 자, 따라해보세요 호, 요, 람 그 다음에 옵, 요, 미 예, 호, 요, 람 오변미 그래서 호요람하고 오변미가 있었다고요 예, 이름이에요 호요람이라는 애하고 오변미라는 애가 있었어요 호요람, 오변미 걔가요 그 다음에 나합습 학습말 예, 나합습 학습말 그래서 호요람하고 오요람이 나합습을 해가지고 학습말을 했대요 예 이게 웃긴 것 같지만 이게 기억에 딱 남대니까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남는 건 이런 게 남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실질적인 거잖아요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에스겔을 찾으라는데 사람의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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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아, 다니엘 앞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엘 호요람 호세아 요엘 요엘 호요람 아무스 앞에 호세아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잘 외우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 왜 이걸 뭐냐면 동그라미 친 거 있거든요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이스라엘 학생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역사와 돌아온 역사 이거예요 포로시대 이전의 역사와 포로시대 이후의 역사 이렇게 나누어져요 성경은 쓰여진 연대가 그랬을 때 포로시대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시대에 쓰여진 성경식들이 여기 나온 동그라미 친 것들이 그거예요 에스라 니에미아 에스더 그 다음 뭐예요? 에스겔 다니엘 아니, 학계 스가라 말라기 이게 포로시대 이후에 쓰여진 포로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요 에스겔이 뭐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러면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어떤 뭐냐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갔죠 끌려갔어요 에스겔보다 다니엘이 먼저 끌려갔어요 1차 1차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먼저 있었어요 2차 포로 때 이제 에스겔이 잡혀가죠 예, 그런 역사예요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걸 보세요 요거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레미야는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냐면 예레미야는 그 조국 유다 땅이 망하는 걸로 둔으로 다 봤어요 직접 유다 땅에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귀양까지 가고 아무튼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눈으로 다 본 선지자가 유일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그 가운데 여러분 나후미나 스바니아 하박구 요시대고요 다니엘 다니엘이 에스겔이보다 먼저 조금 먼저 앞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이 요정도에 온다 고설이에요 그래서 요때 요때 이제 우리가 흔히 선지서는요 그 열한기 상하 열한기 상하 특별히 열한기 하하고 같이 보면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이게 돼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 유다의 마지막 역사 속에서요 이 격변기가 어느 때였냐면 요시아 왕 때요 요시아 왕 때부터 사실 요시아는요 너무나 좋은 왕이었어요 선한 왕에서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런 선한 왕이 일찍 죽어요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완전 격변기가 오는 거예요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 역사들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자 요시아 요시아 왕 시대 때 이 에스겔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시아 왕 때 이제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요 산당들을 없애고 요시아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왕으로 살려고 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고 하면서 그 율법서를 가지고 백성들한테 낭독을 시키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왕이 요시아 왕이었어요 그런 때에 에스겔이 태어난 거예요 뭐의 아들로? 누구의 아들로? 제사장의 아들로 그러니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에 내가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이 하면서 그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열심히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 요시아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바로와의 전쟁에서 그 애굽이요 그 아수르를 치려고 올라가는데 너무 열심도 너무 특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는 애굽을요 못 지나가게 하면서 그 애굽에게 붙었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 전쟁에서 죽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격병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아의 아들 요오와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 바로가요 이 요오와하스를요 끌고 가요 애굽으로 끌고 가면서 자기의 섭정왕 누구냐면 요오야김을 세우는 거예요 요오야김은 요시아의 장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장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세웠다는 것은 조금 뜰뜰하겠죠 생각이 되세요?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 애굽을 끌고 가버리고 둘째를 세운 거예요 그랬는데 요 때 요 때 자 요오야김 때 그런 이집트의 섭정왕이니까 이 바벨론 그 당시 저쪽 북쪽에서는 바벨론의 세력들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침략해 오는 거예요 침략해 오면서 요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요 605년의 일이에요 605년 그러면서 요오야김은 나중에 죽고요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 요오야킨 요오야김의 아들이에요 요오야킨이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바벨론이 애굽하고 이미 이전에 전쟁하고 싸우면서 승리를 거두고 세력이 많이 커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누가 쳐들어왔냐면 누구가 넷살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이때 다시 한번 2차 포로들을 끌고 가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능정 있는 사람들 그런 인재들 싸그리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에스겔이 잡혀왔어요 이때 이때 왕과 더불어서 잡혀가면서 이 바벨론이 바벨론 섭정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시드기아였어요 시드기아 시드기아 시드기아는 누구냐면 이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요시아의 아들인데 요오야킨 애는 삼촌이죠 시드기아를 세워왔는데 이 시드기아가요 계속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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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바벨론의 섭정왕으로 세워졌잖아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너 바벨론한테 일단은 바벨론에 잘 숨겨왔어 일단 바벨론에 따라 했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애굽을 버리지를 못해요 계속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한테 완전히 쫄딱 망하죠 그래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시드기아 하면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은 다 죽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이 기록돼요 그러면서 시드기아 때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게 예레미야는 성전도 망하고 성전까지 성도 망하고 성전까지 다 부서지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런 역사인데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이 소식을 듣는 거죠 이 소식을 어디서 에스겔 33장에서 들어요 에스겔 33장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되죠 이 내용들이 에스겔서에 담겨 있거든요 담겨 있는데 이게 유다의 격변기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에스겔은 누구냐 에스겔의 이름은요 이름이 참 좋아요 나중에 만약에 성경적인 이름을 애를 우리 교회에 네 글자 이름도 있잖아요 임삼앨도 있는데 박에스겔은 없을까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이름 뜻이 너무 좋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신다는 이름이에요 에스겔 자 부시의 아들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25살 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 창창한 미래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30세의 바벨론에서 소명을 받는 거예요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에스겔인데요 에스겔은요 성경이 나온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었어요 요나 같은 선지자만 해도요 하나님 말씀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가요? 다시 수로 가다가 물만 나가지고 완전히 쌩 고생을 하다가 결국 돌아가잖아요 니누에로 그런데 참 에스겔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에스겔을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할까? 그 대표적인 얘가 24장에서 누가 죽었냐면 자기 아내가 죽거든요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내가 죽었는데도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고 그 당시 아내가 죽고 가족이 죽으면 상복도 있고 그런 어떤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의 절차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조금도 슬퍼하지 그런 기색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데 그걸 지켜내요 지켜내요 그런 거면 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잠만 자라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걸 또 다 지켜내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얘기해요 똥 있잖아요 똥 인분 인분에다가 밥 해먹어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 이것만큼 너무나 못해먹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보를 해주시죠 그럼 소똥 갖다가 해먹어라 그런데 그거를 순종을 해요 하여튼 에스겔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현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저는 그 1장에서 알았어요 1장을 같이 해볼게요 에스겔 1장 우리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갈 거거든요 에스겔을 펴놓으시고 1장 거기 1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달세에 내가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이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른째 해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에스겔 나이가 얼마가 몇 살이 됐대요? 서른 살이 된 거예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얼마나 낭만 가운데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놀라운 표현이 나요 밑줄 그으셔야 돼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뭐가 열리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하늘이 어디 하늘이에요? 바벨론 하늘이에요 바벨론 하늘 바벨론 그 발 강가에서 거기서 뭐 하늘이 열리며 그리고 뭐래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모습 보는 사람 많이 없어요 구역엔 누가 있어요? 맨 앞에 모세 오기엔 모세가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에스겔 앞에는 모세가 있고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요?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 6장에 그 다음엔 없어요 에스겔 이전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지 하나님을 봤다 그런 말씀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서 보면 하늘이 열리며 이 표현은요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구역성경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신약에서 하늘이 열리며 라고 할 때는 한 군데 어디서 열렸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거기서 하늘이 열려요 마태복음 여러분 이 하늘이 열렸다는 거는요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절망의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선지서를 보세요 다른 선지서들의 형식은요 처음에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유독 에스겔만 이렇게 시작되는 데는 에스겔밖에 없어요 가까이에 있는 이사야만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 앞에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에도 뭐라고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시작돼요? 1장 1절 보면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자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뭐래요? 말이라 그러면서 그렇죠?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랬대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 정도예요 그렇죠? 다른 선지서를 다 보세요 그런데 유독 누구? 에스겔길만 특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뭘 봤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성경이 없는 거 내 묵상 얼마나 에스겔이 하나님에서 원통하게 생각하고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습니까? 여기 30세 젊은이 계세요?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제세당 되려고 20살 때부터 그렇게 모든 거 다 참고 연애할 거 참고 친구들하고 놀 거 참고 이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완전히 그 꿈 다 무너지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얼마나 일을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뭘 봤어요? 에스겔길만 너 나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일장에서 얼마나 그 하늘 보자를 보잖아요 하늘 보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도 꾸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이찬수 담임 목사님은 시카고에 하늘 문이 열렸으니까 이리로 오신 거고요 저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하늘 문이 열렸으니까 목사가 된 거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는 게 없어요 에스겔아 한번 읽어봐도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는 게 없고요 항상 뭐라고 물어봐요 인자야 그렇게 물어봐요 여기 혹시 김인자 박인자 이인자 있으세요? 인자야 이렇게 불려 인자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인자는 그야말로 사람 사람의 아들 뭐 그런 뜻이죠 사람의 아들 이게 좋게 말해서 사람의 아들이지 조금 과격하게 제가 표현하면 이 사람 새끼야 이런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하나님이 인자야 계속 넌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 에스겔 요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하세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계속 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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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누구십니까?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애굽이었어요 애굽은요 자기가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 화려함과 그 흠이 부강해지니까요 자기가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뭐야? 사람이야 사람이야 인자야 그게 바로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인자 그래서 이름을 잘 지을 표현이 있는 것 같아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 제가 큐티 시간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제가 목사로 되려고 하기 이전에는요 제가 일반 대학교 다닐 때는 근데 참 부담스러워 술집에 가서 제일 부담스러웠다니까요 요한아 한 잔 따라라 그러면 그게 제일 막 너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니까 박유한 목사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그걸 그렇게 지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자 인자 세 번째는요 에스겔은 묶기여 말을 하지 못하다가 이게 뭐냐면 에스겔 3장을 보면은요 3장 맞죠 거기 3장 볼게요 3장에 보면은요 참 이게 아이러니에요 하나님께서 3장에서 에스겔을요 파수꾼으로 파수꾼으로 부르세요 3장 16절에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내게 이마여서 뭐래요 인자야 그러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족 속에 모여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파수꾼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혀를 어떻게 해요 입천장에 붓게 하여 내가 뭐한데요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말을 못한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 혀가 현장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혀가 열리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가요 여러분 에스겔 33장을 보세요 33장에 보면 자 33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찾으셨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에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를 살리는 부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뭐래요? 그 성이 586년에 BC 586년에 함락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조금 더 더 뒤겠죠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어떻게 해요? 이어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의 내 입이 어떻게 해요? 열리기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난 다음부터는 입이 완전히 열려요 물론 그 이전에도요 몇 번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준 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완전히 입이 풀려가지고 그때부터는 무슨 말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스겔이 에스겔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제 혓바닥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얘기를 잘할 수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겠구나 혓바닥에 붙어가지고 에스겔이 말하고 싶은데도 전하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세명 축제 올 때마다 이거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전하고 싶어도 혓바닥이 없어져버리면 4번 같이 두루마리를 삼키며 사실상 뭐래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에스겔 앞에 보면 거기 보면 4장에 보면 에스겔 4장에 2장에 2장에 자 보세요 거기서요 2장 하나님께서 8절부터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폐역을 다 기록해놓고 3장에서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해요?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임의 달게가 꿀 같더라 예 말씀을 아예 먹어버려 이게 모르면은 걸까 이게 모르면은 걸까 네가 말씀 그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이후로부터 에스겔은요 퍼포먼스를 해요 퍼포먼스 참 신기한 여러가지 막 그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 퍼포먼스를 막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아까 40일 동안 잠자는 거 390일 동안 반대쪽으로 자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말은 안하지만 뭐예요 내 삶 자체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고요 너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큐티 목사지만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 그렇죠 내가 말씀이 되는 거 에스겔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 자체가 말씀이 돼야 된다고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요한하고 연결된다는 게 요한의 묵식과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아까 내생문도 말했지만 여러분 넘어가서요 요한계시로 여러분 거기 10장을 보세요 10장에 보면 요한계 10장 거기 8절부터 같이 읽고 8절부터 시 철저히셨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뭐예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어떻게 하여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뭐예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아까 에스겔이도 꿀막 같았죠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이나 사실 이 요한도요 지금 어디에 갇혀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있거든요 그리고 이때가요 항상 왕 내로 그 다음에 드미티녀 황제 박해며 하여튼 교회가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시달릴 때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에스겔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갈 때 절망스러울 때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 그리고 너의 삶은 네가 말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삶을 보여주는 거야 그런 공통점들이 참 보여져요 아무튼 에스겔은요 그렇게 말씀 자체로 말씀을 먹고 그 삶을 자신의 퍼포먼스를 통해가지고 그걸 보여줘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 그럼 전체를 놓고 에스겔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에스겔은 이거예요 결국 심판과 회복이에요 근데 사실 이 심판과 회복은요 모든 선인서들의 공통된 주제이기도 해요 이것들이 에스겔에서는 좀 다른 양상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심판과 회복인데 이걸 다른 말로 풀어보면 에스겔의 다른 선인서들과 다른 특별한 심판과 회복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려지는 것은 선인자들마다 다 다르게 그려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거예요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영광이에요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를 떠날까요?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리세요 거친 화려하고 거친 존재이지만요 속에서는요 엄청난 더러운 행악들이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시는 하나님이 8장에 나와요 8장으로 찾아보실래요?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 거기 보시면 참 이게 또 신기해요 뭐냐면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이 공간 이동을 해요 이게 참 신비한 거죠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입신을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습들을 근데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손 같은 걸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나를 들어 자 어디로 갖다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갖다 놓은 거예요 천지 사이를 올리시고 하나님의 현상과 나를 어디에?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향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자 뭐래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기가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런 우상단지들이 막 그냥 질비하게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려 8장부터 10장, 11장까지 11장까지 계속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증한 일들을 에스겔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보세요 10장 18절 보세요 10장 18절 최고 마지노선 성전의 최고 마지노선 성전 문지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기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서 그 그룹들 1장에 나오는 그 천사 그 그룹들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동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떠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세요 어디서 돌아오냐 40장에 가면 돌아온단 말이에요 40장을 보세요 40장 40장에 넘어가서 40장 또 다시 바벨론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 예스게를 데리고 어디로 가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 보세요 2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어디?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면서 거기서 또 40장부터 쭉 뭘 보여주시냐면 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세요 성전 앞으로 새롭게 지어질 그런 성전에 대한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48장 35절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 찾아볼게요 48장 35절에서 뭐라고 결론 지으시느냐 자 48장 35절 이거 여러분 꼭 붙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얘기 있긴 하더라고 35절 가시고 올게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말 만판천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음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화산마 각주 있죠? 각주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화께서 거기에 돌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셨어요 물론 그 이스라엘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죠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계십니다 근데 이 그림이요 정확히 예수님께서 이걸 또 보여주세요 사실은 어디서 보여주시죠? 어디서 보여주실까요?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이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누구를 만나시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여러분 사마리아에는요 유대인이 갈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벨론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누가 가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세요? 거기에 솔직히 말하면 그 한 여인 때문에 그 과부 인생에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완전히 그냥 실망하고 좌절한 예수님에게 찾아가듯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세요? 그 과부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가지고 물달라 하잖아요 물 근데 물달라고 했는데 얘기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그 얘기가 어디로 흘러가요? 예배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맨날 이렇게 물길로 나오기 힘들지 다른 사람들 피해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없을 때 정오에 떼앙패스에 그 물길로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드니 내가 정말로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줄까? 아니 그런 물 있으면 정말 달라고 농담하냐고 내가 이 고생 센 고생을 왜 이걸 하고 있는 줄 아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그래 너 있잖아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다섯 명이나 완전히 그냥 다 인생 완전히 그냥 말아먹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은 그런 과거의 상처를 덮어버리려고 맨날 사람들 피해서 물길러 정오에 나오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선지자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지자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평생에 궁금했던 질문 예배에 대한 질문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며요 여러분 거기서 이상한 게 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걸까요? 이 여인이 저는 그 본문 보면서요 이 여인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지자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는 평소에 제일 궁금했던 거 그런 거 질문하지 않겠어요?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왜 예배 질문일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큐티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평생에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그런데 왜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 드리려면 어디 가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에 가야 되는데 물길러 온 것도 이렇게 사람 없는데 몰래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예배들을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지금 있잖아 예루살렘 지금 그 종교지들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미 떠났어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거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너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예배자를 뭐한다? 찾으시느니라 그 보금을 들으니까 이 여인이 와 하면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구나 그 감격 당신이 메시아군요 그게 보이니까 이 여인이 뭘 버려두고 물동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마을로 들어가요 마을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영광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예루살렘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껍데기만 예루살렘이 아닌가 정말로 내가 이런 사마리아 여인같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소망하며 임재를 소망하며 그런 자인가 주님은 사마리아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찬양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심판과 회복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은요 크게 세 부분이에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래서 1장부터 24장은요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의 심판 그래서 이 1장부터 24장은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 멸망 후 그 말씀의 구조로 나누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1장부터 24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지난 작년에 여기까지 본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보고 33장부터 48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예루살렘에 망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때부터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25장부터 32장까지 해서 열국, 열방 여러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봤어요 지금 10월달 들어와서 지금까지 요기를 목상한 거예요 그렇죠? 두로가 멸망하고 시돈이 막 멸망하고 그렇죠? 바벨론, 암몬, 애돔 또 누구 있어요? 애국 이런 나라들이 멸망하는 걸 여기서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열국의 심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까 그러니까 그 새로운 회복 이전에 왜 열국의 심판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묵상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그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볼게 그거보다도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요 여러분 25장으로 먼저 보세요 그 에스겔 25장에 보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열방의 그 심판 계속 끊이지 않고 이 대목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역시 퀴스를 하시는구나 아 너무 기뻐 이럴 때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25장 7절에 보면은 거기 맨 마지막 뭐래요? 25장 7절 보세요 거기 맨 마지막에 뭐라 나와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뭐래요? 너희가 알리라 11절 보세요 11절 11절 모하바한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뭐래요? 알리라 17절에도 또 여호와인 줄 알리라 26장에도 26장 6절을 보세요 6절 여기는 두로에 대한 부분인데 두로에 대한 때도 뭐라고 말해요? 맨 마지막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죠? 그리고 넘어가 보세요 28장까지가 28장 두로가 이거 뒷부분에 거기 22절 보면 이건 시돈이에요 시돈 두로한테 말했고 시돈한테 뭐라고 말해요? 또 말해요 시돈한테도 22절 맨 마지막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하죠? 알리라 계속 26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29절 바뀌었어요 애국이에요 애국 29장에서도 6절 보세요 6절 뭐라고 말해요? 애국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모든 열북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게 말씀하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소리예요 이걸 통해서 이거예요 이제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키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여기 나왔던 그 다섯 나라 하여튼 그 나라들은요 다섯 나라 좀 더 되죠 그런데 하여튼 이 나라들은요 유다가 의지했던 나라들이었어요 동맹을 맺거나 의지했던 나라들이요 그런데 그 나라들조차도 뭘 알아요?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거를 확인해놓고 이제 뭘 말씀하세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이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국의 심판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만 남은 시간 빠르게 좀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도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33장 부탁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거 반복되는데 앞에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번 예루살렘이 망하기 이전에도 그 말씀이 한 번 나오고 다시 회복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36장, 26절, 27절 찾아볼게요 아까 봤지만 다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여기서 이 영이 나오거든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과 이 에스겔을 포함해서 큰 화주는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다시 회복될까?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뭘 통해서? 네 힘으로 안 되고 너희 안에 이게 들어가야 돼 뭐예요? 새 영 이 새 영이 들어가야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게 37장이죠 37장 37장에서 어떻게 돼요? 37장에서 37장 6절 보세요 6절 5절부터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나 새 영이나 이게 히브리언 똑같아요 루아흐예요 루아흐 바람 생기 영 이게 다 루아흐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영이 필요하네요 새 영 신약이 오면 이게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성령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거를요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처음 1장에서부터 이거를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내 생물과 그리고 그 바퀴들이 있거든요 이 내 생물과 바퀴를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왔다 갔다 죄송하지만 1장을 보세요 1장 1장에 보면 자 보세요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볼게 자 뭐가 이끌어요? 영이 20절 보세요 20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어디에 가동되어 있대요?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가면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뭐예요?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뭐예요? 영에 따라서 이 바퀴들이 움직이고요 생물들이 움직이고요 또 그 바퀴 안에는 뭐가 가득하는 거예요? 영이 가득한 거예요 영이 영이 그런데 이게 수사학적으로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내 생물과 바퀴 이 위에는 뭐가 있냐면요 천상이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 위로는 뭐가 있냐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랬을 때 지금 이 1장에서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그 영이 이 37장에서 이 마른 뼈들도 살리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이런 생물과 바퀴 안에도 충만한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도 이렇게 충만하다면 그 하나님은 뭐로 충만하겠냐는 거예요 뭐로? 뭐로? 생기로 충만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생기로 생기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생명과 생기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희들은 그 하나님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걸 에스겔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31장이었고 그래서요 봤죠? 그래서 아까 1장에서는 왜 이러한 바퀴와 왜 이러한 내 생물이 뭘 말해주는 거냐 이것들이 계속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 1장에서 바퀴들이 움직이는데요 바퀴는요 좌우 앞으로는 움직이는데 절대 뒤로는 안 움직여요 참 신기하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이동 에스겔이 1장부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그 한상 가운데 바퀴 한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퀴라는 그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8장부터 11장에서는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아까 봤죠? 그리고 34장, 48장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에스겔이 그려내는 하나님의 모습들 아까 봤죠? 그래서 아까 봤죠? 이거예요 그 당시 고대에는요 이게 이런 그림들이 고대 문서나 고대 그런 토판에서 발견되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사자예요 사자 사자가 그 신들의 보자를 이렇게 떠가치고 있는 이런 그림 그러니까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이요 우리는 정말 생소하지만 고대인들에게는 그게 생소한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도 발견되고 또 이런 그림 이건 뭐냐면 이거는 머리는 사람이고 밑에는 황소예요 황소 황소가 신을 날개도 있죠?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요 그런 1장의 그림들이 낯설은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여기는 내 생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충분히 그것들을 상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생소하지만 그런 걸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1장의 그림을 이렇게 화가들이 대단하죠 보좌에 있으시고 바퀴가 있고 눈들이 가득하고 내 생물 이렇게 그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그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다시 정리하면 1장부터 24장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 우리가 지금 묵사는 부분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암몬에 대해서 심판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이집트 너희는 여왕 내가 여왕인 줄 알 거다 그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위치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알았는데 도대체 암몬은 어디 있고 모압은 어디 있고 그렇죠? 궁금하셨죠? 이거예요 암몬이 여기 있어요 암몬 암몬이 여기 있고 모압이 여기 밑에 있고 이방 나라들 두로도 두로가 엄청나게 열방 심판에서 많이 나오죠 올해 나오는 두로가 어디냐면 작은 여기 항구 도시예요 나라요 두로 두로가 여기 있고 시돈이 여기 있고 여기가 항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이 도시가 번화했던 것 같아요 번창한 것 같아요 나중에 두로가 교환해가지고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죠 애돔 애돔은 여기 밑에 있어요 애돔은 누구의 족속이 있어요? 애돔은 누구의 족속이냐면 얘는요 유다하고 한 통속이에요 뭐냐면 애서 있죠 애서 야곱의 야곱이 아니죠 야곱 맞죠 야곱의 형 애서 그 후에가 이 애돔이에요 애돔 애돔도 나중에 하나님께 멸망에 대해서 혼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33장에서 아까 봤죠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함락의 소리를 듣고 에스겔의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쭉 전하시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까지 봤죠 34장 거기서 뭐 얘기가 나와요 목자 얘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새로운 리더에 대한 그림을 그려줘요 목자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요 요한복음이 참 이게 비슷하다니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서 목자 보시면서 뭐 안 생각나셨어요? 예? 예수님 생각 안 나셨어요? 예수님? 예? 예수님? 도대체 그 목자가 누구냐고요 누구냐고요 도대체 그 목자가 언제 오냐고요 그랬을 때 이게 정말로 그 고국으로 귀환했을 때 그 목자가 언제 나타나냐고 그랬을 때 확실한 답은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복음 제가 40분에 맞춰도 괜찮죠?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요한복음 10장 목숨을 어떻게 해요? 이거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선한 목자래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34장 에세가의 34장으로 와보세요 여러분 신약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을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의금을 가지고 34장으로 와보는 거예요 그럼 34장에서 11절을 보세요 11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호와께서 이렇게 같이 말씀하셨느라 나 곧 내가 뭐래요? 내 양을 찾고 찾되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뭐가 돼요? 목자가 돼요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누구냐고요 누구냐고요 우린 아는 거죠 확실히 이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걸 아는 거죠 이게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보면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나왔어요 새로운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왕이 나왔어요 왕이 통치하려면 왕만 있으면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죠 그렇죠? 땅이 있어야 왕이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34장에서 아까 애돔이 앞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상하게 자 이제 내일부터 볼 거예요 또 애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애돔에 대한 심판 아니 아까 애돔에 대한 심판이 나왔는데 왜 또 애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애돔이 욕심을 품었어요 뭐에 대한 욕심? 땅에 대한 욕심을 품었어요 그럼 35장을 보세요 35장 10절을 보세요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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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이 두 민족이요 이스라엘과 유다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누구 거래요? 애돔이 말하는 거예요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 기업이 되려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계셨느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 내 땅 그래서 여기서 다시 애돔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6장에서 자 보세요 36장 다시 1절을 보면 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자야 그러면서 너는 어디에?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해라 그렇죠? 예 5절을 보세요 주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애돔 온 뭐예요? 땅을 쳐서 말하여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던 마음과 멸시한 심령을 먼 땅? 내 땅 내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건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 제가 이거 보면서요 여러분 주님은 결코 교회를 망하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은 아무리 지금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요 뭐가 어차다 교회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요 그 이상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남은 자들이 있는 이상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땅을 지켜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땅 그 땅에 대한 예언을 주면서 그래서 자 땅에 대한 예언을 주셨죠? 그러니까 왕 나왔죠? 땅 나왔죠? 그럼 또 뭐가 나와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이 그래서 36장, 37장에서 뭐예요? 그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새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쵸? 그 다음에 모든 회복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있어요 뭐냐면 자 38장, 39장에서 참 여기가 참 에스겔의 또 하나의 난코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학자들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 곡과 마곡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참 이게 그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자 이 부분이요 여러분 죄송해요 또 한 번 넘어가도 되죠? 요한계시록을 잠깐 넘어가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거의 8절을 보세요 7절, 8절을 보세요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누구래요? 곡과 마곡을 뭐해요? 미옥하고 뭐한데요? 싸움을 묻히리니 요한계시록이 곡과 마곡에 나온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 에스겔에서는 이 곡과 마곡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위치도 잘 모르겠고 물론 학자들은요 마곡을 이쪽을 봐요 이쪽에 이쪽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세력 해가지고 그 당시 학자들은 구양만 놓고 보면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렉산더가 아닐까?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아닐까? 여러 가지 왕들을 이렇게 짚어보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분명히 사탄이 곡과 마곡을 끌고 나온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요 예수님이 제림하기 이 시전에 분명히 이 땅에 큰 환란이 올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큰 싸움이 올 거란 말이에요 시련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그러한 곡과 마곡은 그러한 뭐예요? 정말 큰 회복이 오기 전에 그런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세력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회복된 성전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전이 나와요 이게 40장부터 해서 그 성전 환상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걸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단위를 재가지고 사이즈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구약에 나온 첫 번째 이 태버너클 성막 있죠? 성막이 한 이 정도 사이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거예요 미국 아메리칸 풋볼 있죠? 풋볼 경기장 미실축구 경기장은 이 정도 돼요 그리고 그 경기장보다 해로 선전이 이만큼 큰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 40장에 나온 성전에서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걸까?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메리칸 풋볼 경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해로 선전도 이렇게 큰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성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40장에서 48장을 또 그렇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고구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죠 수루파벨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좀 초라했죠 이 환상을 보고 비교해보면 해로 성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성전을 짓긴 하지만 그 성전이 이 성전은 아니죠 아닌 거예요 완전한 성전은 요한계의 게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성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신약과 그 얘기예요 신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더 큰 걸 쓸 이제 우리는 확실히 답을 알고 소망하게 되고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이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회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큐티 하실 때 너무 이렇게 하 또 막 심판이야 애돔의 심판이야 그게 아니라 땅을 회복시키시는 기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흘러가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전님들 말씀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큐티 하시면서 그런 맛들을 많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